스티벌이 완료됩니다. 목표 2. 경고를 포장합니다. 경고는 전차를 낼 수 있습니다. 멍멍 음악 경력을 내리시지 않고 끝! 경고 – 공격을 못해 차려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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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걸 이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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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왜냐하면 11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9시에서 골리안 나오는 게 더 빠르잖아요 이거 아까 이 빌드 약간 최적화로 좀 약간 연구한 다음에 상대가 21포일 때 써먹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한 거는 약간 가난한 빌드였고 부위하게 떼면서 하는 패벌빌드로 해가지고 좀 빌드 하나 깎아서 만들면 통하겠는데 고수들한테도 해보니까 아다리가 빌드 아다리가 통하겠네 고수들 좀 해보니까 아우 근데 아홉시에 아홉시에 이거 막히네 안 막힐 줄 알았네 근데 저는 포막 데뷔 할 게 없어서 띄운 거에요 네 이거 가서 이거 진짜 할 게 없었거든 예 오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